자아 그래서 그래 누나 그래서 그래 누나 얘기 좀 해줘 봐 빨리 얘기 좀 해봐 뭐 얘기 하라고 더 예쁜 목소리로 작업 멘토 좀 해봐 떨려가지고 우리 주방 이 마지막 주방 기스들 누나 여기 만약에 때려치면 언제 갈거야 집으로 갈거야 이제부터 그럼 또 가야지 내가 사진 빨리 잡았냐 내가 찍은 거 보여줄게 누나 한번 봐봐